우리 평균 나이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연주단입니다. 보시고 하시나요? 예쁘잖아요?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다들 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 위에 가면요. 중이동 분야에서 떡국을 판매하는게 아니라 떡국 떡을 갖다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떡국을 끓여주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셔서 저렴한 가게 사셔서 한달정도 묵혀놨다가 1월 1일날 드시면 맛있을꺼에요. 제가 떡국으로 떡국 큰일나봐 했네요. 자 마이크를 조금 더 설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은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치하고 있으니깐요. 조금 기다려주시구요. 많이 추우신가요? 안찹죠? 옆에 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인가요? 몰라요? 그럼 우리 다같이 한 행사장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인사만 해봅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톡톡톡 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왜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요? 마음에 안들어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시고 이제 한번 살짝 쓰다듬어보세요. 등을.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유 그래 반갑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양손 들어보세요. 이제 양쪽 뒤통수를 한번 어려만져보세요. 우리 오늘 재밌게 놀다 갑시다. 자 끝났네요. 저 혼자서 그냥 막 떠들고 있었네요. 두 단위 끝이 났습니다. 함께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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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